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가업과 부의 대물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업 상속공제 개편 방안, 이것을 오늘 정부 여당의 당정협의를 갖고 논의를 했다는 건데요. 가업 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해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의 대물림을 정당화해주는 조치다, 이런 주장과 신용에 그친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다, 이런 주장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당정협의의 방안은 어떤 걸 내놓은 거예요? 이 가업 상속공제라는 것은 매출 3천억 원 미만 중소,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을 하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업이 업종과 고용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을 하고 이외에 상속받은 기업의 업종 변경이나 자산유지 의무, 법인세 연부 연납 대상 등의 사후관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방안을 논의하는 배경, 취지는 뭐죠? 이 가업 상속공제 제도는 1997년에 도입된 이후에 계속 적용 대상과 공제 규모를 확대를 해왔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해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10년간 기업이 존속할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사실상 업종 변경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상속을 용이하게 해주더라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게 제게의 주장입니다. 하긴 요즘같이 시대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데 10년을 계속 고집한다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또 최근 들어서 중견, 중소기업들의 원어들이 고령에 이른 경우가 많아지면서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문제제기가 확대가 된 거거든요. 따라서 10년을 7년으로 줄여준다는 게 이번 개편안 논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년이든 7년이든 간에 기업 상속받으면 아예 업종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표준산업 분류상의 기존 소분류 내에서는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거의 비슷한 업종의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상 업종 변경이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개편안의 경우에는 소분류를 중분류까지 확대해 주기로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재분기업의 경우에 재빵업체까지는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재계는 미흡하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10년보다는 7년이 낫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아예 이런저런 어떤 조건을 걸지 말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아예 낮춰주고 또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확대해달라. 이런 게 재계의 요구입니다. 또 재계는 가업상속 이후 관리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대목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현재는 직원수 기준으로 현행 120%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개편안에는 100% 유지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거를 직원수가 아니라 총급여 기준으로 하자라는 게 또 재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가업을 상속하는 것보다는 회사를 매각하거나 아예 회사를 해외로 옮겨버리는 선택을 하는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그건 재계 쪽 주장이고 반대쪽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런 비판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 자체가 연간 7000명 수준에 불과하고 그렇게 보면 전체 대상이 2.5%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상속세에 대한 공제가 이미 과다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자체가 극히 일부의 상위 자산가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 경우 자체가 전체 피상속인의 0.02%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소수의 고소속층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계는 장수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또 백령기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10년의 사후관리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내놓고 있는데요. 아울러 그렇더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지난 20여 년간 공제 대상을 확대해온 것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 이걸 실증적인 분석을 해보는 게 먼저다라는 주장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요? ESS 화재도 인재이다. ESS가 뭐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의 약자인데요.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 생산량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 전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 장치가 ESS이고 특히 태양광 설비를 지금 보급하는 경우에 함께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7년 8월부터 ESS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와서 최근 5개월간 민간합동사고원인조사위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해왔는데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죠. 결과가 뭐예요? ESS의 화재 원인은 총체적 부실이다라는 게 이 조사 결과입니다. 크게 보면 배터리 보호 시스템 결함, 관리 부실, 설치 부주의, 부품 통합 관리 부족 등의 네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렇게 연속된 화재가 났다는 게 조사위의 결론입니다. 각각의 경우가 도대체 뭐예요? 좀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약간 어려운데요. 먼저 이 배터리 보호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배터리가 합선되거나 또는 큰 전류나 전압이 한꺼번에 흐르는 이런 정기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을 차단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애초부터 미흡한 수준으로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실제 과전류나 과전압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화재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라는 게 조사위의 분석 내용인데요. 그리고 또 이 ESS가 바닷가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렇게 온도나 습도 조절이 어려운 환경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걸 관리하는 인원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어서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영세 시공업체들이 이제 배터리 보관 분량이나 오결선 등의 어떤 ESS 설치 자체를 좀 부주의하게 해서 화재로 이어진 경우도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ESS를 이루는 각각의 시스템인 배터리 관리 장치, 에너지 관리 장치, 전력 변환 장치 등의 제조사가 각각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최초의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전체 시스템으로 불이 붙지 않도록 하는 어떤 사전작업 등이 불가능했던 것도 화재가 커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이 배터리 셀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산 배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하는 상황인데 이런 ESS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게 유독 국내에서만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배터리 셀만 따로 떼어놓고 180회 이상의 어떤 반복시험을 해봤지만 여기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 통합 등의 유지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이 조사위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내산 배터리가 세계 시장 80%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데 배터리가 굉장히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핵심적인 어떤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셈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됩니까?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일단 정부는 ESS용 대용량 배터리와 관련 장비들을 안전관리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야외에 설치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습도라든지 온도 관리 등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불이 난다거나 이럴 경우에 따로 설치되어 있는 어떤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 건물에 이것을 설치해라 이런 조항을 새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클 경우에 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가 있어서 용량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도 지금 제한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배터리가 충전한 이후에도 추가 충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좀 금지시키는 등의 새로운 설치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ESS 설비의 경우에 지금 법정 점검 주기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4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 긴 단위이기 때문에 1, 2년으로 대폭 이 기간을 단축을 하고 그다음에 ESS 설비 자체를 특정 소방 대상물로 지정을 해서 특수 소화 약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아무래도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마련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ESS를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에 신설이죠. 신설. 그렇죠. 이런 새로운 기준들을 적용하는 것이라서 지금 화재가 일어난 경우에는 또 따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는 방화벽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ESS와 건물 간의 이격거래를 확보하는 상황 등으로 추가 조치를 적용하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야 ESS를 재가동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대책들이 좀 실효성을 갖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